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 타임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칼럼 전체 내용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 칼럼을 읽는다면 내용 안에 있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칼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화석의 나이는 정말로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진화론이 과학과 비과학이 섞여있는 세계관의 영역이며 진화론의 증거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잔재가 발견된 바위의 지층이나 주변의 물체를 분석하여 나이를 알아내려 했지만 이 방법은 매우 부정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위원소 방사성 붕괴를 이용한 방법으로 오래된 생물 잔재의 정확한 나이를 손쉽게 알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대는 최대 10만 년 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용 화석과 같이 측정 범위가 10만 년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칼럼에서는 반감기가 긴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며 포타슘 아르곤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포타슘 아르곤법은 용암으로 만들어진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칼럼에서도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용암의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칼럼을 읽는 독자가 포타슘 아르곤법과 화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있는데 10만 년 이내는 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공용 화석처럼 몇 천만 년, 몇 억 년 하는 화석은 반감기가 긴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천만 년 된다는 화석의 나이를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은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포타슘 아르곤법은 용암으로 만들어진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타슘 아르곤법도 초과 아르곤문제라고 불리는 초기값의 문제가 있어 용암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용암의 연대를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확한 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측정법입니다. 사이언스 타임즈 칼럼 제목은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이었는데요. 결론은 무엇인가요? 몇 천만 년 하는 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정확한 과학적 측정 방법은 없지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칼럼을 써야 했을까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서는 화석이 오래되었다는 믿음으로 탄소 연대 측정을 직접 하지 않고 주변 지층을 보고 나이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석을 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과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석이란 유기물, 즉 탄소를 함유한 물질이 돌이 된 것을 말합니다. 화석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탄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는 핵 안에 양성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성자도 6개 있는 형태가 안정된 형태입니다. 이것이 탄소 12입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이기는 하나 중성자가 8개로 불안정한 탄소 14의 형태로 존재하는 방사성 탄소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탄소 14는 좀 특이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질소입니다. 이 질소 14 중 일부가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맞으면 탄소 14로 바뀌게 됩니다.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에 많이 들어올수록 탄소 14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탄소 14는 불안정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질소 14로 되돌아갑니다. 탄소는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누가 흡수할까요? 네, 식물이 호흡으로 흡수해서 식물 속에 탄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식물을 섭취하는 동물에도 들어 있습니다. 탄소 안에는 탄소 14와 12가 같이 존재하겠지요. 동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탄소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 비율이나 동식물 속의 탄소 비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죽고 나면 새로운 탄소가 더는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12의 양은 시간이 지나도 죽은 동식물의 몸에 같은 양이 존재하는데 탄소 14의 양은 붕괴해서 점점 줄어듭니다. 탄소 14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5,730년이고 이 줄어드는 비율 변화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탄소 14는 5,730년이 지나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두 번 지나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5,730년이 지나 10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탄소 14의 양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측정 기술로는 최대 10만 년 이상 된 시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천만 년이라는 화석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말한 것처럼 매우 부정확한 방법인 주변 지층을 보고 지질 주상도에서 이미 정해놓은 지층의 연대로 나이를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오래되었다는 화석을 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억 8,900만 년이 되었다는 쥐라기 나무 화석에서 탄소 14가 발견되고 탄소 14의 비율로 계산하면 이 화석의 나이는 2만 4천 년으로 나옵니다. 석탄은 진화론적으로는 3억 년 전 고생대 석탄기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석탄 속에 탄소가 있는데요. 이 중 탄소 14는 측정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측정 결과는 당연히 탄소 14가 측정되어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석탄에서 탄소 14를 측정한 결과들입니다. 진화론에서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다 멸종했다고 합니다. 공룡 화석에서 탄소 14가 있는지 측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몇 천만 년 되었다는 화석에서 탄소 14가 다 나옵니다. 공룡 화석을 측정했을 때 2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의 연대가 나온 결과를 여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 질량 분관기가 있는 조지아 대학교 응용 동의원소 연구센터에서 샘플이 공룡 뼈인지 모른 상태에서 측정된 연대입니다. 창조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자가 측정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포함해서 2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연대와 방사성 탄소 연대가 정말 다른데요. 진화론의 문제점이 보이나요? 진화론의 주장처럼 화석이 수억 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오랜 연대는 어떤 과학적 증거가 있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믿음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진화론자들은 화석의 방사성 탄소는 오염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룡별을 실제 측정한 연구자들은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측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소 연대 측정으로 화석의 나이가 2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로 나오는 것은 지구가 약 6천 년 정도라고 추정하는 성경의 연대하고도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원리를 살펴보고 원리와 결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 나이를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